안녕하세요. 시아영상국택소의 시아시아입니다. 요즘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시아영상국택소 공간에 새롭게 단장하느라고 한 달이 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이런저런 출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늦었는데요.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저희 집도 에어컨 청소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구형이 에어컨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름 아니라 최근에 IoT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집안에 왔을 때 좀 이미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입고서 에어컨을 끄지 않고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. 외출했을 때 그럴 때 생각하니까 인공지능 아니면은 IoT 기능이라도 되면 에어컨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. IoT가 무엇이냐면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자동화 뭐 이런 느낌으로 쉽게 말하면은 일반 가전이나 기기에 센서나 무선 모듈을 장착하여 갖고 사물끼리 서로 연결성을 좀 갖게 하거나 원거리에서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.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화장실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불 켜지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최근에는 이제 자동 커튼이나 사람이 들어갔을 때 반겨주는 뭐 RGB 등 여러가지 색 그런 등들이 작동하거나 다른 기기들이 사람이 있을 때 작동하고 아니면은 없을 때는 꺼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갖고 보통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조명이나 공기청정기 아니면 전동 커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생활 가전에 좀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새로 만든 작업실에 이제 하나둘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. 우선은 집안에 에어컨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게 몇 년 전 올 인테리어를 다 할 때 시스템 에어컨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하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집주인이 이미 설치를 해두었더라고요. 그래서 돈이 좀 굳었죠. 근데 돈이 굳은 대신에 이 제품이 2017년도 한 여름 정도 전에 설치를 한 거다 보니까 약간 지금에 보다는 구형이었어요. 그래서 인공지능도 아니고 아이어트 기능도 살짝 빠져있는 모델이라서 지금 생각하기에 좀 아쉽긴 했습니다.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집안에 집 밖에서 이제 켜고 끄거나 하는 것도 되지만 저희 집은 이제 구조상에 거실에 에어컨이 두 대가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일반적인 적외선 리모컨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면 두 개가 한꺼번에 동작이 돼요. 한꺼번에 켜지고 꺼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만 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그쪽 위치에서 많이 활동을 한다던가 두 개를 키면 너무 빨리 추워져갖고 다시 껐다 켰다를 해야 되거나 반복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 켜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리모컨을 적외선 리모컨을 가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켜고 싶을 때가 좀 아쉬웠어요. 그래서 하나만 틀 수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렇다고 이 비싼 시스템 에어컨을 교체를 하자니까 좀 아깝죠. 새 건데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기존의 에어컨을 무선통신 모듈만 장착을 하면 IoT의 인공지능 모델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체크해보니까 저희 집은 에어컨이 딱 해당이 되더라고요.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커버와 패널을 뜯어봐야 알 수는 있고요. 생산년도랑 파란 단자의 유무를 확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 이 정보도 제가 같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무선통신 모듈이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비싼 곳이 많아요. 그래서 LG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로그인, 회원가입을 하면 조금 더 할인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. 물건이 품절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동상 정보에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작업은 어렵지 않아요. 혹시 모르니까 시작하기 전에 에어컨에 연결된 배전함의 스위치를 내리고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. 십자 드라이버 하나랑 좀 긴 거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. 보통 이맘때면 에어컨 청소를 하시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끝에를 잡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.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 후크 필터에 후크를 이렇게 당겨서 해주고 유기도 하나, 둘 커버를 열고 배전함 같은 단자함을 이렇게 드라이버로 열고요.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란 단자에다가 꼽은 다음에 나머지는 이 모듈 자체를 양면 테이프로 붙이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공간이 있는 곳에 붙이고 나고 그 다음에 전원을 USB로 돼 있는데 이걸 연결을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지 리모컨은 이미 다섯 개인데 이걸로 동작이 딱 되면 좋은데 이런 몇 가지 페어링 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처음 페어링 할 때 한번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런 리모컨이고요. 제가 갖고 있는 리모컨이랑 별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. 제가 기존의 리모컨도 한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 모델명이 있습니다. 이 모델명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거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에어폰, 천장형 에어컨 리모컨을 봐야 되는데 리모컨 타입이 이 타입이죠.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.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. 와이파이 버튼이 따로 없는 건 3초 소리가 이렇게 났죠. 에어컨은 가까이 대달라고 하는데 여기 한 1.5m, 2m 떨어진 것 같아요. 이름을 편집하는 게 나오고요. 다른 에어컨, 우측 에어컨도 한번 등록을 해봐야 되겠어요. 지금 거실 에어컨이 우가, 등록이 된 거 보실 수 있겠죠. 이것도 움직여 보겠습니다. 좌우라서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오면 좋겠는데 이게 크네요. 들어가 보면요. 예전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. 예전엔 뭐 아예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거의 IoT 제품처럼 인공지능 제품, IoT 제품처럼 이렇게 냉난방을 그래프로 폰에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. 집에 가는 게 잠들기 전, 휴가 가면 이런 것처럼 IoT 제품처럼 어떤 루틴 같은 거를 추가로 추천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있어서 편합니다. 필터 관리, 필터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거에서는 리모컨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이죠. 스마트 진단 같은 경우를 통해서 내 제품이, 우리 집 제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. 훨씬 더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이 모듈, 와이파이 모듈인가요? 무선 모듈을 한번 장착해서 IoT 기능을 활성화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되고요. 이게 씽큐랑 연동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IoT 플랫폼이나 이런 데 같이 연결을 해 갖고서 사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와이파이로 되기 때문에 집 밖에서도 이거를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. 굳이 예약이나 이런 걸 걸지 않아도 밖에서 들어오다가 미리 해놔야 되겠다. 혹은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서 외출을 했는데 외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에어컨을 꺼야 되겠다 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. 루틴 같은 거를 걸어두거나 GPS 같은 센서들? 이런 거랑 걸어두면 제가 사무실에 한 것처럼 제가 사무실 근처에 100m 이내로 접근을 하던가 그러면 이게 켜지게, 꺼지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IoT를 좀 더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보니 예전에는 여러 방법을 고민해 봤었는데 이렇게 씽큐로 연결이 돼요. LG 제품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나니까 외부에서도 쉽게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만 작동을 시키는 거 어느 하나만 작동시키는 것도 문제 없이 되고요. 다양한 환경값들,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설정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IoT의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이런 거랑도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구형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시다면 적은 금액을 투자하셔서 이렇게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IoT 에어컨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도 생활에 굉장히 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이 사소한 것들, 전원을 누르고 끄고 이런 것들만 해도 이게 IoT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. 여태까지 시향 영상 문장 쓰였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공유를 할 거고요. 곧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에 관한 강의를 올려보려고 해요. 그동안은 사무실 세팅 때문에, 작업실 세팅 때문에 좀 미뤄졌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3시즌까지 했으니까요. 리뉴얼한 4시즌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시야 영상 문장 소시아시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